재경아,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? 왜 왕이 되려 하십니까? 꼭 왕이 되셔야 하는 겁니까? 저는 귀신이 되서라도 재경이와 함께 할 테니까요. 갑자기 합방을 허한 건 합방을 통해 확인하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 무슨 수작을 부리신 게요? 여인의 몸에 새겨진 분이시는 누군가가 강제로 확인하려고 한다면? 밀지를 없애면 과인의 자리가 안전해지겠지. 우리 떠나자 재경아.